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로 명장 이기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부해 볼 타로 질문 내용은요. 7월 말에 온 가족이 강릉 쪽으로 휴가를 가려고 계획 중에 있나봐요. 그런데 요즘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도 정말 심상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주위의 따가운 시선이나 아니면 가족관에도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런 상황에서 질문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릉 쪽으로 펜션을 빌려서 여행을 가려고, 가족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가도 괜찮겠는가?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는 항상 보통 이렇게 4카드 4장의 카드를 주로 많이 쓰고는 있는데 맨 위에 결과 카드로 저는 이제 쓰고 있죠. 즉, 여행을 가도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에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은둔자 카드, 헐미 카드가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밑에 과정 카드에서 연인 카드, 그 다음에 전차 카드, 그 다음에 검 4번 카드 이렇게 떴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카드를 보고 과연 여행을 가는 게 좋겠는가? 아니면 안 가는 게 좋겠는가? 라고 이제 안 가는 게 좋다, 가는 게 좋다라고 어쨌든 결론을 내려야 될 텐데 아마 많이 은둔자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은 아마 안 가는 쪽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카드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 같으면 이제 그때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교육을 같이 해보려고 하지 않았겠죠? 그럼 결론은 뭐에 이제 가도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왜 이런 이제 답변을 제가 드려야 되는지를 전후 사정을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일단 우리가 여행을 가는 목적은 크게 보통 두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첫째, 여행을 갔을 때 가장 흔히 가는 것이 우리가 이제 관광의 목적이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요즘 이제 여름 휴가철이라고 그러면 강릉을 간다 그러면 뭐 강릉해수욕장부터 경포대 동해안을 따라서 관광을 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라면 그러니까 그런 목적도 있죠.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도 관광의 목적인 게 있어요. 그러면 뭐 여기저기 정말 유명한 곳도 이제 많이 보는 그런 목적이 이제 관광이고요. 또 의외로 또 이제 정말 조용히 가서 쉬다 오고 싶은 또 그런 여행의 목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냥 펜션 조용한 데 빌려서 말 그대로 그냥 다른 거 필요 없고 오로지 흔히 얘기하는 방콕처럼 호텔방에 계속 있으면서 그냥 뷰만 보면서 그렇게 좀 휴식, 에너지를 충전하려고 하는 그런 여행의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카드가 나왔길래 일단 여행의 목적부터 좀 물어봤어요. 여행의 목적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손님께서는 어떤 목적으로 가시려고 하나요? 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상당히 그 집안이 이제 바쁘게 움직이는 그런 사인 가족이라 이제 집에 있어서 분위기 전화를 하면서 정말 이제 휴식을 위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거기 가서 조용히 쉬다 오고 싶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은둔자 카드가 나왔으니까 그 질문에 딱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휴식을 취하고 오겠다. 만약에 휴식을 취하러 간 목적에 다른 그 뭐라 그럴까요? 좀 볼거리가 많은 뭔가 지금 우리가 그런 카드에 눈에 들어오는 것이 뭐 여왕 카드라 그러면 이제 뭐 처음에 와서 먹거리 여행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좀 그 주변 관광 뭐 이렇게 해서 좀 연상시킬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은둔자 카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조용한 휴식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카드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행의 목적이 정말 이제 분위기를 전환해서 좀 푹 쉬고 싶다. 물론 집에서 쉬는 게 가장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좀 바닷가 쪽에 가서 뷰가 좋은 데 가서 이제 펜션 잡아놓고 좀 먹을 거 먹으면서 좀 휴식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결론을 이제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서 과정 카드 보면 이제 연인 카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그럴 수 있잖아요. 연인이 함께 가나 젊은 사람이 함께 가나 이렇게 이 메이저 카드 카드 이름대로 이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구태의 남녀 간에 뭐 연애를 해야 되는 사랑하는 뭐 애정관계 뭐 이런 것이 있는 사람도 물론 당연하겠습니다만은 가족 간에도 얼마든지 연인이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연인의 어떤 그 범주를 꼭 남녀 간에 이렇게 한정적으로 가지 마시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좀 확대해 준다면 사랑하는 사람 그쵸? 사랑하는 사람과 어디론가 떠나는 어떤 그런 카드가 좀 보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과정 카드 안에서 이 미래 카드가 조용히 휴식과 회복을 위해서 잠자코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카드를 만약에 관광의 목적으로 간다라고 했었다면 재미가 없는 거냐. 방 안에서 계속 누워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은준자처럼 이렇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본의 아니게 호텔 방 안에서 있게 되거나 아니면 뭔가 사정 뭐 갑자기 가서 배탈이 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주변 상황이 움직일 수 없는 관광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이 카드의 질문의 목적은 조용히 쉬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여행을 가는 거기 때문에 강릉으로 여행을 계획 중인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조용한 휴식을 위한 목적의 여행이라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이 7일 말 8초에 말 그대로 고속도로가 상당히 분비가 특히 7월 말에서 7월 29일에서 8월 3일 정도는 피크타임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이 역설적으로 놓고 본다면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론 정부에서도 가급적이며 여행을 가지 않고 집에 머물리기를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많은 사람들을 대면하기가 혹시라도 내가 코로나에 걸리지는 않을까 어떤 그런 염려 때문에 이동을 줄이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오히려 휴식의 목적이 가서 아니 여행의 목적이 휴식을 위한 거라면 사람들이 복잡복잡되지 않고 조용히 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역설적으로 코로나라고 하는 환경이 만들어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7월 8초에 우리가 굉장히 밥 그 뭐랄까 휴가지가 굉장히 그때 강릉이 강릉과 부산이 되게 유명하시죠. 그럼 무척 분비어서 조용한 휴식이 안 될 것 같습니다만은 오히려 이분들에게는 코로나가 만들어준 역설적인 환경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붐비지 않고 또 목적이 관광의 목적이 아니고 조용한 휴식을 위한 그런 목적이었기 때문에 아주 즐거운 여행 즉 이분들이 목적을 하고 있는 조용히 휴식하고 오는 그런 여행은 잘 될 것 같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질문의 유지, 질문의 목적, 질문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은둔자 카드 나왔다고 해서 여행을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여행은 무조건 관광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휴식을 위한 목적, 가서 에너지 충전을 위한 목적도 되고 또 조용히 가서 우리가 또 그동안 읽지 못했던 책이라든지 아니면 가서 또 영화를 볼 수도 있고 요즘 넷플릭스 같은 것도 있고 상당히 영화를 만나는 거 영화관 아니더라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휴식을 위한 거라면 상당히 은둔자 카드가 조용히 있다 오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카드다 라고 리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한 이 교육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에게 행운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